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W입니다. 오늘 엔드게임 피규어 시리즈 앤트맨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마 스캐드가 드디어 들어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앤트맨인데요. 박스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앤트맨 써있고, 뒤에 보시면 설정샷과 설명 살짝 써있고요. 옆에는 안쪽 들여다보이게 되어있고, 밑에는 살짝 앤트맨 보이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패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엄마스크 헤드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실물이 훨씬 좋긴 한데, 엄마스크 헤드 있고요. 마스크 헤드 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안에 눈이 안보였어요. 근데 눈이 보이게끔 조용해졌고요.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3쌍 들어있습니다. 자, 본체 빨리 꺼내서 살펴볼게요. 네,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미남으로 나오네요. 조명 빨리 잘 받네. 일단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프로포션도 배우의 프로포션을 매우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여러모로 지금까지 나왔던 앤트맨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프로포션과 조형, 가동성까지 골고루 갖춘 그런 제품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그 영화 피규어 완성은 헤드다. 폴러드 왔습니다. 폴형 왔어요. 네,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캡틴 아메라카는 그렇게 뽑아놓고 앤트맨은 왜 이렇게 잘 뽑는 거야. 양산형이긴 하지만 오, 이거 뭐 전혀 커스텀에 비해서 딸릴 게 없습니다. 사실 핫토이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닮은 것 같아요. 폴러드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핫토이는 굉장히 좀 약간 얄쌍하면서 늙은 감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자, 목 관절 여기 절개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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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헤넷이 뒤로 접혀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껏 이런 걸 표현해 준 적이 없거든요. 왜냐? 언마스크 헤드가 없었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을 살려줬어요. 물론 가동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뭐 움직일 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도색이 삐져나오거나 미스된 건 없고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런 질감 차이들도 도색의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어깨 연장 이렇게 됩니다. 정관절 굉장히 잘 돌아가게 볼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친절하게 아아야, 오른쪽 팔이라고 써 있네요. 네. 요쪽도 절개가 되어 있어서 이두쪽도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메탈릭 도색 굉장히 괜찮게 잘 되어 있고요. 검은색도 가죽 질감 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관절이라 잘 접히고요. 팔꿈치 쪽에도 이렇게 파츠 잘 나눠져 있습니다. 요런 몰드도 잘 살려줬고 손에 가동도 좋습니다. 여기 손등도 이어지는 부분 되게 잘 만들어줬고요. 요 가슴쪽으로 오게 되면 가슴쪽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색 미스가 거의 없습니다. 요 빨간색 메탈릭 도색 때문에 포인트가 확실하게 호각되네요. 자, 복부도 조형이 민자가 아니라 요렇게 인체조형에 따라서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러드가 막 엄청 근육질에 몸매가 아주 대박이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요렇게 복부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모습을 조형으로 표현해 줬어요. 벨트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양쪽에 힘입자를 가지고 다니는 포켓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요런 질감들 접히는 거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자, 요기 고관절 연장 잘 되고요. 이쪽도 역시 볼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자유도가 있게끔 장단지가 허벅지가 대퇴부가 움직입니다. 역시 가죽질감 주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메탈릭 도색되어 있고요. 무릎도 이중 관절 엄청 잘 구부러지네요. 아주 좋아요. 부츠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몰드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발목 잘 움직이고요. 발꿈치도 잘 됩니다. 근데 요기서 옆에가 요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요렇게 양쪽으로 기울여지는 각도는 조금 옛날보다는 좁아졌어요. 그래도 뭐 전혀 문제없습니다. 포징 감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조형되어 있고 도색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요렇게 관절이 두 개라서 여기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파츠가 있어서 관절이 보이지 않게끔 해줬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등쪽에 요런 백팩 같은 것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너무 마음에 드는 앤트맨입니다. 일단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앤트맨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전투하려고 격투기 포즈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지어집니다. 몸매가 멋지지 않아도 포징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거는 조형과 관절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도색도 한몫했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헤드에서 다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런 포징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앤트맨입니다.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앤트맨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언마스크로 제가 뛰는 모습을 처음 해본 거 같은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역시 자연스럽게 뛰는 포징.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헤드까지. 아주 마음에 들게 포징이 나왔습니다. 요런 포징으로 전시해놔도 멋질 거 같아요. 폴러드 앤트맨. 마스크 헤드 한번 볼까요? 자 마스크 헤드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 안에 눈이 있어요. 폴러드에 눈이 있어요. 대박. 예전에 이거 없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 민자였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동이네요. 물론 헬멧의 질감 아주 좋습니다. 아 뭐 조형도 끝내주고요. 도색 포인트가 요 빨간색 선밖에 없긴 하지만 삐져나간 것 없이 이 검은색 테두리와 함께 이 몰드. 하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 들더라도 밑에 밑에 이렇게 살짝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을 보여줍니다. 뒤통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조용해주고 멋지게 표현해 줬습니다. 요 헤드 끼고 한번 포징 잡아볼게요. 앤트맨 히어로 랜딩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피규어의 가동성을 볼 때는 히어로 랜딩이 얼만큼 잘 되는가 한번 포징을 지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히죠? 작아졌을 땐 상관없는데 커졌다 작아질 때는 히어로 랜딩으로 착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 와 빈틈 별로 안 보이고요. 관절도 별로 안 보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힙니다. 아주 좋아요 앤트맨.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트맨 요런 멋진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 이거 약간 보니까 가면라이다 같은데 네 요런 포징 해놓으니까 약간 가면라이다 느낌이 좀 나네요. 아주 멋진 포징을 지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앤트맨이 이렇게 멋있게 나오진 않거든요 솔직히. 우리 폴러드 형님 멋진 포징 한번 지어드리면서 앤트맨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아 요런 포징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거 아무리 봐도 가면라이다 같아 느낌이 앤트맨 요런 포징도 잘 잡힙니다. 네 지금까지 엔드게임에 나오는 앤트맨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조형도 훌륭했고요. 특히 언마스크 헤드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와 이건 양산형이란 거 치고는 정말로 엄청나게 잘 나와가지고 헤드 하나라도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가동성도 너무 좋고요. 도색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조형도 매우 훌륭해가지고 어떻게 갖고 놀아도 매우 만족감이 큰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과의 나중에 콜라보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엔드게임에 엔트맨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피규어 또 준비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